여섯시 반에 이제 투어를 출발합니다. 비행사에서 픽업을 하고 이제 투어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. 조금 있다가 이제 일출을 보고 열기구를 할 예정입니다. 오늘 할 열기구인데 바람을 늦고 있어요. 근데 생각보다 엄청 풍요. 열기구가 안 먹어서 주스랑 빵을 하나 찍어 있습니다. 이제 물이 나오고 있어요. 오우 아이 아아 아아 아 아 10명씩 하니깐 20명 정도가 탑승을 하는거에요 뒤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우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우 올라간다 올라간다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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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es 타시지나 시대에서 보통의 모습은 상상보다 엄청 현나게 유모가 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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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